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열중입니다.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? 영상 시작하기 전 항상 말씀드립니다. 제 영상은요. 여러분들 본인 판단하에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 영상 보시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는 에어드랍이라든지 무료채금 코인이라든지 여러가지 이벤트들은요. 제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본인 판단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코인엑스 제가 달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는데 여기 밈코인들이 많습니다. 지금 트럼프코인이 굉장히 핫해요. 트럼프가 대선에 진짜 간다면 이걸 한 번도 누려보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. 그 다음에 우리가 픽셀, 픽셀버스라고 우리가 열심히 게임했던 픽셀 토큰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. 시바이누, 페페, WIF, 톤, 밈코인들이 굉장히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이 코인엑스. 여러분들께서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. 코인 상장수가 1130, 그 다음에 거래시장 1642, 지금 거래 대금이 1.1밀리언이구요. 30일 거래 금액도 나와 있습니다. 코인엑스, 지금 쉽고 간편하게 암호화폐 거래 할 수 있구요. 보호펀드, 그 다음에 고급 금융 옵션을 통해서 역량 강화, 사용자 중심에 편리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 밈코인 거래할 때 굉장히 자주 쓰는 거래소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신규 오퍼 이벤트가 있습니다. 7월 건데요. 여러분들께서 7월 이벤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가입을 하시고 나서 입금 하시면 이제 요걸 줄 수 있는데, 이벤트 기간 동안 첫 입금 하시고 40달러 이상 넣으시면 20달러 캐시백 바우처를 받습니다. 요건 선물 거래 쓰이는 겁니다. 현물 거래 완료해서 보상을 받으세요. 이벤트 기간 첫 현물 맞은 선물 거래 마치면 150달러 이상 하시면 요거를 준다. 그 다음에 2100달러 이상 하면 60달러 준다. 선물 거래는 뭐 그 여러분들이 2210달러 놓고 10배 때리면 2100달러여가지고 왔다갔다 하시면 금방 채웁니다. 그래서 이걸로 여러분들께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선물 거래 쉽습니다. 여러분들. 여러분들께서 여러가지 그런 선물 거래 여기서도 경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안 하면 아무것도 모릅니다. 여러분들께서 아주 쉬우니까요. 해보세요. 그냥 뭐 롱, 매도.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뭐 다 하실 건 아니겠지만 해보면 좋은 경험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는 증정금 이벤트들이 꽤 있죠. 여러분들 그런 것들 하나하나씩 다 좋은 소중한 경험들이 되니까요. 우리가 돈 벌자고 이 크리프트에 들어온 거예요. 우리 한번 크게 돈 벌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신규 이벤트 소개를 드렸고요. 간단하게 여러분들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얼충이었고요. 톰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여기까지 얼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